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저나 듣는 우리나 한 성령 안에 말씀으로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결한 기도 고결한 축복 여러분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보셨나요?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두 편 보고 다 봤는데 이 우영우 이 드라마 보면서 제가 한 장면이 제 마음 안에 잘 박힌 모처럼 깊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고 또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다가와주길 바라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우당탕탕이라고 불리는 이 우영우가 이 친구 수연이와 함께 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 수연이가 영우에게 말을 겁니다 너가 우당탕탕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나도 좀 좋은 별명을 갖기 원하는데 내 별명이 어떠냐고 물어요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최강미녀 최수연 어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영우가 친구 수연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넌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나를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같이 해볼까요?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좀만 미소 좀 지어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외모로만 자신을 평가하고 싶은 수연이에게 미모 어떻게 보면 동안 그런 수연이 너 모습 말고 내가 아는 너 수연이 너는 진짜 추운 겨울을 깨우는 봄날의 햇살이야 나에게 너는 그렇게 따뜻해 아 이거 보는데 아 성경말씀 읽는 것처럼 은혜가 확 오면서 계속 이 클립을 계속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커뮤니티에 이 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아 수연이에게 누군가 자기 수연됨을 알려줬던 것처럼 저도 그 수연이의 눈시울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인격적인 반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알고 그의 참됨을 알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은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는 내가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나 위시리스트를 하나씩 적어 나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응답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지만 실제로 15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통이에요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친 호흡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떨리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실은 13절이나 있지만 제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얼마나 신실한지 감사하면서 벅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래서 202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 마침표로 딱 끝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이 9절도 동일하게 한 문장으로 169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 앞절에 따라서 인격적인 반응으로 우리에게 솟아난다는 겁니다 앞절이 뭐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앞으로도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에 응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줄 기도처럼 또 긴 한 줄 감사가 이 쌍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이끄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이끄는 것이 감사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에 선행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베소서 1장은 기도는 은혜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본문을 보시고 없는 분들 화면 봐주세요 15절 앞에 보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무엇으로요?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이는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14절의 내용이에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나에게 미쳤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감사해서 놀라워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출발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헬라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의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도가 내 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찬양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간구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분이 하신 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따라합니다 인격적인 반응이며 맞장구입니다 그분과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가 알려주는 기도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대할 때 이런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는요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카드 넣고 돈을 뽑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약하고 거래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수능인데 수능 때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고민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인생의 선택과 진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장에서 마치 저 무슬림을 알라를 믿는 사람들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과 여러 종교가 있는데 마치 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 기도는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점수 받기 원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다만 그들과 똑같은 차원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참된 기도의 정신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땡겨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찬양과 감사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따라합니다 깊은 긍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벅차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수24에서 제가 책을 구매해서 많이 보는데 눈이 번뜩해서 본문한 책이 있어요 우리 이금이 아나운서의 우리 편하게 말해요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분의 책을 사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 유익이 돼야지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해서 책을 샀는데 두 번 읽었거든요 제가 놀랍게 이 책은 말하기에 대한 책이 아니었어요 듣기에 대한 책이었어요 앞에 한두 장은 다 듣는 내용이고 말하기는 4장밖에 없더라고요 이분이 왜 말을 잘하게 되는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잘 들으려고 정말 마음과 공간을 내밀고 있는지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됐어요 이분이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지금 겸인 교수로 출강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이 1500명의 학생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강의실에서만 만난 게 아니라 야 이 바쁜 방송인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한다고 처음에는 학생들을 불러서 20분만 만났는데 20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만났는데 너무 서로 힘들어서 이제는 30분으로 조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은 오로지 그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알미 없으니까 만나기 하루 전에 학생들에게 꼭 부탁한다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나에게 알려줘라 너의 기쁨이 뭔지 너의 아픔이 뭔지 너는 어느 때 힘이 나는지 너에 대해서 알려줘 난 그거 가지고 너와 대화하기 원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잘 PR을 못하는 친구는 세네 줄밖에 메일을 안 쓰지만 어떤 친구는 11장 자기의 자서전을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그 교수님이 자기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메일을 받고 그것을 읽고 이제 친구들을 학교 앞에 카페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은 학생으로 만났던 제자가 후배가 되어서 지금 자기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근데 그 후배가 이금희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배님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하지만 사실 선배님과 티타임 할 때 제가 선배님과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라고 수년이 지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나운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나와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그래서 적잖게 당황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궁금했대요 그 대화가 그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을지 자기의 태도가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질문에 후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0분 만남 중에 제가 29분 30초를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은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다시 낮은 돈으로 그랬구나 또 있어요 그래 또 따라합니다 힘들었겠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장하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 기특하다 여러분 30분 만남 중에 29분 30초는 그 후배가 얘기하고 자기는 그랬구나 장하다 힘들었겠네 근데 그 30분이 자기의 삶을 박아놨대요 선배가 너무 잘 들어주니까 깊이 긍정해 주니까 온몸으로 들어주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응답으로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거예요 우리는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듣고 그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1호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내가 듣고 감동하고 느끼고 감격하는 데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찬양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서 감히 소망하게 돼요 우리가 건조함으로나 억지로 맞이 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실하신가 좋으심이 얼마나 충만한지 잘 머금고 1호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출발이 그분의 사랑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해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출발을 알려주고 또 오늘 17절에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언어도 알려줘요 우리가 가장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제목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따르면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기도를 뽑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하나의 기도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습하세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제가 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절을 풀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상태에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됐어요 아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이들은 영적 어린아이였나? 이들은 무지했나? 이들은 세상 속에 감각이 어두워졌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건가? 그런데 성경을 감안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장성했어요 이들은 성장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책 읽는 분들 에베소서 1장 1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구별받은 성도였음을 이야기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들에게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예요 그 당시 에베소는 다 아데미 여신 풍류의 여신 구약으로 말한 바할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데미 여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와 모독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정절을 지켰어요 주 예수님만 따라갈래 뒤돌아서지 않으리라고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신실했어요 그런데 그 신실한 자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 신실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원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형제 사랑으로 증거했고 그들의 형제 사랑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숙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무엇을 보여줘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짤박힌 모습으로 새겨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따르면 기도의 목적을 알게 돼요 기도의 목적은 현금 자판기 거래에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기도의 목적은 친밀함과 연합과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로 또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면서 신랑으로 그분 자신과 연합되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에 혹시 동그라미를 쳐주시겠어요? 성격증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그노시스인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에 에피라는 접도가 붙였거든요 이거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게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온몸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풍성과 부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소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1장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풍성, 충만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너가 정말 풍성한 삶 살고 싶어? 너가 정말 충만함 살고 싶어? 그 비결이 있어 하나님 아는 거야 예수님 아는 거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원하세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로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해지고 사귐이 있게 되면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묵상 중에 그냥 제 안에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깨우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솔직히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설교 준비하고 1시간 반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섰거든요 이번 주에 너무 막 다른 데 집회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말씀 가지고 시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새벽에 다가온 게 아, 이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지 그냥 진짜 성령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내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사귐이 있어지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내게 없다 하나님에게 염려가 없죠 하나님에게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에게 불안이 없죠 하나님에게 정제가 없죠 하나님은 불의가 없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면 그분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없어져요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어떤 오염된 게 없어요 그분에게는 찌끄러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면요 그분의 순전하심처럼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삶에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거 주님이 미워하는 거 주님이 정말 나 그거 가까이하기 원하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이게 기도의 열매라니까요 이게 기도의 은혜라니까요 그분에게 없는 게 나에게도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정근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또 기도의 열매가 뭐예요? 사김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내게 있어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희락이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진짜 드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도로 그분을 알아가면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얼마나 벅찬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누리며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 자체도 이미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변찮게 그냥 뭐 그냥 어줍지 않는 것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왕창 좋은 것을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 알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없는 게 나도 없는 것과 그분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하나님 그거를 꿈꾸고 계시고 그것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퍼천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유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이 너무 좋아서 저에게 남아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고향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고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됩니다 또 아버지를 깊이 생각할 때 모든 고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모든 통증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걱정거리를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세계 속에 뛰어드십시오 그분의 광대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휴식의 숙면을 취한 자처럼 새로운 기분으로 활기를 대착해 될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만큼 영혼의 위안이 깃들고 거센 파도가 일던 슬픔과 고뇌가 잠잠해지며 시련의 폭풍이 물러가는 때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포전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이 없는 것은 나도 없고 그분이 채워진 것으로도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를 맛보아 아십시오 여러분 이걸 사모하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걸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서울에 우리 동기 목사님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너무 없어서 오후 1시 비행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전하러 가기까지 한 4, 5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지하철을 타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보금 13장 말씀 이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이 압사당에서 죽은 사람이 성경 당시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 안에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보다 특별한 죄가 있어서 허물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같이 아팔만한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태원 1번 출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제가 조금이라도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면 하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한 분이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20대 중반에 한 청년이 다 위에부터 아래까지 검은 옷을 입고 왔는데 자기 누나의 친구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아무도 많은 소리와 노래소리 때문에 춤추는 소리 때문에 그 죽어가고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게 자기에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나의 이야기겠구나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내 소리로 너무 가득 차 있고 내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의 손보등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니 나로만 가득 차일 때 얼마나 나도 이 세상도 깨어지게 되는지 제가 그냥 아파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귀를 활짝 엮기 원해요 하나님께 듣기 원해요 듣고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그리고 진실하게 반응하기 원해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 그 나머지 피로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지혜에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셨으면 여러분은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백종원 선생님과 친구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분과 친구 되면 제가 무엇을 누릴까요? 그분이 해주는 음식을 누리겠죠 제가 캐나다에 잠깐 머물 때 하트 호텔에 셰프가 있었는데 그 셰프랑 양옆에서 살았거든요 그 셰프가 얼마나 요리를 해주든지 그 친구 되는 특권과 선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꽃가게 사장님과 친구 되면 무엇을 얻습니까? 화분을 얻겠죠 치킨제 사장님과 동무가 되면 뭘 얻을까요? 닭다리 하나라도 얻어먹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알면 그분에게서 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저절로 흘러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의 카톡방 4명 예린이 하이리 유라는 아직 안 되고 이렇게 4명이 쓰는 카톡방에 아내가 거의 8년 전 9년 전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2014년 같은데 제가 중문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원응두 장노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중문교의 원로 장노님인데 이 농사를 아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농사로 아주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매천평 농사를 그냥 얼마나 그냥 뚝딱뚝딱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가을 되면 늘 자기 고구마밭을 우리 아동과 아이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수확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해서 그 고구마 줄거리 있는 데서 막 불 피워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는데 제가 그 추억이 있어서 지금 아이들 데리고 고구마 캐러 가는 거예요 이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고구마 캐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풍성하구나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린이 하이리가 4살 5살 굉장히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예린이 하이리가 고구마밭에 가니까 둘이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저 가운데 앉아있는 애가 예린이에요 예린인데 예린이는 언니들만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호미 하나 들고 언니들이 파면 자기도 똑같이 팠어요 예린이는 성실해요 예린이는 진지해요 예린이는 밭에 감추인 부하를 열심히 언니들과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나씩 정직하게 채우고 있어요 이게 예린이 다워요 근데 우리의 사랑스러운 하이리는 어땠을까요? 하이리는 캐지 않아요 제가 볼 땐 하이리는 수가 더 높아요 하이리는 이 밭의 주인이신 권사님만 따라다녀요 권사님이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권사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도 마음이 갑니다 하이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리는 다 저 뒤쪽에 있죠 자기 혼자 놀아요 누구랑? 권사님과 권사님이요 다 파거든요 권사님은 이 고구마 농사를 몇 십 년 했겠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죠 그 노다지만 자기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엄마 내 얼굴만큼 큰 고구마 얻었어 저는 하이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낼 수 있지만 하이리는 쉽게 더 좋게 받았어요 나 이 시간에는 권사님 편할래요 권사님 오늘 처음 만났지만 나의 모든 좋은 것은 권사님께로 도와요 권사님 저 제자로 받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권사님 뭉택이 했던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래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애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소득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알아가 보세요 그분과 하나가 돼 보세요 그분과 따라가 보세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이 쉽고 풍성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기 원하세요 졸졸졸졸 그분의 손길에 내 손만 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 우영우가 우리 수연이에게 너는 봄날의 햇살 같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수연이가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났던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고 믿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봄날의 햇살 같아요 라고 듣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감히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알려지지 않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말아줄 때에야 세상에 그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여러분의 온몸으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걸음걸이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진짜 고마워 나는 너에 의해서 발견되기 원했어 너에 의해 규정되기 원했어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아주니 나도 너를 더 깊게 알고 나의 모든 좋은 곳으로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을 알므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충만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김에 초대하시는 이찬양 가사 나올 때 영원한 사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가장 풍성하고